에잉 키보레잉 원래 이거 상대 원딜 남자면 이거 스킨 껴줘야 되는데 뭔지 알죠 님들 느낌 소나 초고수의 소나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싸고 공짜 스킨인데 왜 이런 걸 끼냐 소나 고수가 어? DJ 소나 정도 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살짝 좀 그렇네 어? 죽었는데? 아 뭐냐 뭐 이렇게 세냐? 응 안죽어? 씨발란데 너네 뒤졌어 빙하이장마 사온다 아니다 이거 사과자 그냥 야 사전 준비만 대봐 진짜 너 루시안 뒤졌어 아? 뭐야 버그야? 씨발 아 뭐야 또 이거 빼빼다 버려 버려 아 진짜 짜증나네 좀 힐 두개다 이 새끼들아 아니 이발 후반 게임 싫타고 카사딘 혐오하고 같이 하던 주현이가 소나타를 하고 자빠졌네 키웨키웨키웨키웨키웨키웨이 카드든이랑이랑 같애? 이건 버티기가 되잖아 보선 씨발 팀 4명이 다 힘들고 아 아 이거 근데 얘네가 잘했어 그냥 씨앗 잘 먹고 어쩔 수 없었어 아 또 왔는데? 안 움직여 캐릭터가 와 와 진짜 미치겠네 어? 아 아 씨 어 네이스 다행이다 아 탑을 잘해준다 아 탈이 존나 못하네 똥싸는거 봐 씨발여 이 새끼 탈이 첫판이야 존나 엮여 야 궁 야무졌다 오우 씨앗 이게 소나탈이기지 이게 소나탈이기지 야 이거 누가 터뜨렸어 미친 야 이거 누가 터뜨렸어 미친 야 이거 누가 터뜨렸어 미친 아 에반데? 아 이러면 바로 나가는데? 죽지마 아 아 아 어떻게 안되나? 끝나겠는데 이거? 아 아 아 우정 괜히 썼네? 먹어야 돼 근데 이거 아니 카밀이 짜증나게 잘한다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얘네도 잡아야되 못 잡냐? 달려 뽀삐 그렇지 개새끼 와 진짜 징한 놈이네 저거 아 어디 어디까지 온거야 좋았다 이게 소나 타릭인가? 존나재밋네 씨발 오 쒸 속도 뭐야 먹었다 흥수 으아아아 힐 힐 오우 쉣 진저 믿고 있었다고 소나 타릭 오우 쉣 이게 소나 타릭인가? 암진거 봤어요 님들 아 dilemm게임에서 소나 타리 처음 해봤거든 존나재밋다 왠지 손도 이게 원대처럼 안마빠 와 이거 마지막 한타 좀 볼게 어떻게 됐나 아. 솔방울 아 그런데 솔방울 solids 누가 터트렸지 여기서 제가 플래쉬로 스턴 맞췄거든 뽀삐이이이이이이 better 뽀삐네 이거 뽀삐 아니야 이거? 내가 스터드로 맞췄잖아 이거 어차피 안 써도 맞는 와 포피 레전드네 진짜 아니 이거 이 개수도 있는 한테였는데 아 이 새끼 이런 거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진짜 레전드다 이 새끼 그래도 잘하긴 했어 포피가 쏘나 궁이 2,4 빠졌네 자 펼사병 4명 묻었어요 자 여기도 탈이기 죽을랑 말랑 탈이기 죽을랑 말랑 아 안죽어요 아우 쉣 아 존나 재밌다 쏘나탈이 학창시절때 웃긴 드립 한번 성공하고 밤에 자기전까지 웃으면서 상상하는 누구같네 너무 고맙습니다 나만 죽이러와서 좀 그래 비행기를 못하겠어 저 여자랑 말 안해봤어요 남녀 궁합이긴 했는데 합반이 아니어가지고 여자랑 말해본적이 없어 아우 쉣 너무 상쾌해 아 아아 아아아아 감자 아이외 아 뭐야 바로 잡혔네 오데카이죠 한판도 안했고 미드 박은혜 한명있고 쓸거 같은데 아니 주합은 또 좋나좋아 이거 이래리랑 세주원이 먹어가지고 씹이로 해다 봐 그냥 해보자 뭐 왔네 트럭 왔더라 얘네가 저 피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레이스 이거 못 밀텐데 라인 굳어 이거 그대로 굳어 아씨 레이스 깔끔하네요 새끼 저거 빠졌다고 이 빠졌다고 들어올려오는거 바람 아주 추잡해 아 진짜 너무한다 아 진짜 다이브 당해 이거 와줘야돼 아이쿠 네이스 세쥬 네이스 네이스 아 기분 나쁘지 꺼져 니 라인 각오 먹어 뭐하는 지지야 이게 아니 백핑 찍으면 트롤할 것 같아서 못하겠네 백핑 찍으면 갑자기 오픈 이러고 템 하나씩 사라지면 진짜 아이씨 아이차 저 아니 돼지 드래곤인데 아 아 야야야야야 미친 아 왜 다 녹았어 아 아 쪼졌다 아니 모델 궁 누구한테 썼어 레오나한테 썼다고? 모델 궁을? 아니 병신이 다 있어 아 아니 왜 레오나한테 써 왜 에이 아 아 진짜 아 와 아니 미포 존나 세 미친 아 아 야 스턴이 두 개를 안 돼 어 이거 주나? 그렇지 네이스 파염룡 나오는데 아 아니 왜 졌어 모델 카이저 아니 왜 졌어 모델 카이저 아 아 아 아 미친놈이 자빠 날 때리러 오네 아니 가야돼 가야돼 진짜 딜이 말도 안 되겠어 미친놈 갔다 미친놈 갔다 아 졌 네 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나? 아 닷지 할걸 아 진짜 아 이레이악 딜 만천 뭐야 진짜 그냥 닷지 하지 정글러면 왜 했어? 아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아 이 사람 이거 부캐구나 부캐로 즐겜하는 거네 아... X같다 모데카이지 얘도 그냥 즐겜하는 거고 모데하는 것부터 즐겜하는 거야 어떻게 모스트가 이렇게 잡종이냐 드리브는 왜 있어? 이거 돌려 쓰나본데? 중국인들 여러명에서 아이디? Q가 좀 안 잡혀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마스터 162점이라 잘 안 잡혀요 Q가 좀 기다려주셔야 돼 어? 플레이씨 만났다 저번에 제가 루시안으로 캐리해줬거든요 소나랑 뭐하려나 이즈? 소나 이즈? 아 이것도 시비르 가기긴 한데 아 시비르 너무 재미없어 진짜 아 더 나와 루시안 할래 아 시비르 진짜 토할 것 같아 너무 재미없어 저거 너프해라 그냥 안하게 음 맛있어 아 봐봐 뭐 솔킬했다 했어 아 왜 왜 우리 팀만 죽어 흘맛 안 나게 아구리 당했습니다 아구리 당했습니다 아구리 당했습니다 지환님 동네 주민들이 자식 잘 낳고 싶어서 눈포만 지러 오나요? 저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풀만 들어 가도 되나요? 아 아니 이런 병신같은거에 당해야돼 내가? 아 아아 그만 죽어 진짜 활만 안난다 봇은 이러면 레이스 좋아요 저거 당했었는데 그렇지 깔끔하네요 개자식 Komior 왕 아 아 아 아 죽여줘 세주 에이스 그 진짜 믿고 있었다구 아 진짜 죽는줄 알았네 진짜 아 진짜 죽었다 어? 오 네리신 데려갔네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아니 야 이새끼 뭐야 레닉이 너무 세네 저기부터 저기부터 네이스 다 죽여버려 와 와 아 레닉이 그냥 풀증 들어오네 어? 아 아 이거 둘이 못 갈 것 같은데 아 갈 수 있나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될 듯? 안 돼 안 돼 안 돼 음 니 늑대 쩔더라 음 야무죠 어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! 끝났다 개하래 아 시비르 안하길 잘했다 아 시비르가 좋은데 뭔가 재미가 없어 그냥 그래도 부메란만 어? 아 자꾸 정글라가 2명씩 걸리냐? 아 스카노네 아몰랑 아몰랑 담배 피고 올거야 야 무슨 볼베 정글을 했냐? 진짜 아니 당신은 왜 듣고 있는데 방팔 하지마요 정글동 당당하게 해 아 풀 쓸거야 그냥 왜 안썼지? 아 아 아 보수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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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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